행운의 지푸라기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의 소진이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. 어느 날 소진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돌뿌리에 걸려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. 다리 끝에서 멈췄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에 지푸라기 하나를 꽉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어라? 이 지푸라기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소 소진은 이렇게 말하고 지푸라기를 손에 쥐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. 그때 잠자리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. 유놈의 잠자리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거야. 이놈을 잡아야겠다. 그러고는 잠자리를 잡아 지푸라기로 꼬리를 묶어버렸습니다. 소진은 잠자리를 묶은 지푸라기를 손에 들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. 엄마, 저 잠자리를 갖고 싶어요. 제발요. 꼭 갖고 싶어요. 그러자 소진은 잠자리를 소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. 꼬마야, 이 잠자리를 너에게 줄게. 아이의 엄마는 소진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보답으로 배를 안아주었습니다. 소진은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조금 후 소진은 길가에서 쉬고 있는 보따리 장수를 만났습니다. 그는 너무 목이 말라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. 근처에는 개울가가 없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 목을 추기라며 배를 그에게 주었습니다. 보따리 장수는 매우 고마워하며 배를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. 그는 보답으로 시장에 내답하려고 갖고 나온 꽃신을 소진에게 주었습니다. 여자 꽃신이지만 값 비싼 것이니 언젠가 도움이 될 거요. 소진은 상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진은 많은 하인들과 함께 지나가는 가마를 보았습니다. 그 가마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공주가 타고 있었는데 가마 안에서 바깥을 구경하다가 소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신을 보았습니다. 아 정말 아름다운 꽃신이네요. 저에게 그 꽃신을 주시면 안 될까요? 소진은 공주의 요청이라 흔깨이 꽃신을 주었고 공주는 감사의 표시로 돈이 가득 든 큰 주머니를 주었습니다. 소진은 그 돈으로 많은 땅을 샀습니다.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땅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마을은 곧 커다란 부자가 되었고 새 집도 많이 생겼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소진이 주운 지푸라기 하나가 마을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놀랐습니다. 그 후 소진은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. 이런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딸에게 꽃신을 준 소진을 불러들여 공주와 혼인을 시켰습니다. 그 후 소진은 궁궐에서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.